솥밥도 먹고 누룽지도 먹고 싶고 늘 도전하는 솥밥 요리 타이머 놓고 저어가며 솥밥 짓는 일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요 늘 이렇게 넘쳐 흘러 치워가며 요리하는 거 저는 진짜 번거롭게 저에게 꿀템이 도착했어요 옛날 가마솥의 구조와 기능을 완벽하게 재현한 다옥콕 누룽지 돌솥 전기밥솥 전통 가마솥의 둥근 형태와 내부 구조를 현대 기술로 구현하여서 밥이 골고루 익으면서 쫀득쫀득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세라민솥밥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요리와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요 밥을 짓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한데요 쌀은 입맛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밥을 지어요 저는 쌀은 2컵 반을 넣고 물은 2컵 정도 붓고 4솥에 넣어주세요 전원 버튼을 5초 정도 꾹 눌러주어 켜고 메뉴를 선택해요 솥밥부터 누룽지, 송류, 영양밥까지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솥밥을 지어볼게요 불조절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고 기다리면 끝나니까 진짜 편하고 쉬워요 솥밥 잘 못 짓는 저는 너무 편하게 밥이 완성되니까 진짜 꿀템으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짠! 이제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중 누름롤로 밥이 더 맛있게 지어지네요 열원을 감지하는 센서가 바닥에 매립이 되어 있어서 돌솥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되니까 밥맛이 일정하고 더 쫀득쫀득하게 잘 지어져요 찰지고 따뜻한 솥밥은 식사 이상의 큰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밥심 따뜻한 밥에 한 상 차려보고 있어요 양념게장에 따뜻한 솥밥 이거 말무! 진짜 밥도둑이에요 누룽지도 편하게 만들 수 있어 따뜻한 숭늉도 편하고 쉽게 만들어 볼게요 스르륵 떨어지는 누룽지 정말 고소하고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바삭바삭 고소한 영양만점 누룽지 누룽지 넣고 숭늉도 15분만에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쌀쌀한 아침 누룽지 숭늉을 끓여 한 그릇 먹음 정말 든든하죠 번거롭지 않고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야 우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쌀쌀해지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도 뜨끈하게 숭늉 한 그릇 어떠세요? 다옥콕 누룽지 돌솥 전기밥솥으로 여러분도 편하고 쉽게 돌솥밥을 즐겨 보시길 강력 추천할게요 다옥콕 누룽지 돌솥으로